시작은 시크릿입니다! 안녕하세요! 다시! 깜찜 깜찜 솔라루 오 좋게!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 멤버들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노래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원타 선착을 해봤습니다. 2015년을 이제 저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요.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져가길 바라겠고 저희 시크릿 2015년을 알차게 보내도록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결국엔 시크릿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